내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싫어하게 할 거라는 걸 놓치면 음악이 얼언대도 누굴 괴롭히지 않는 나요 꺼내지 마요 내 목소리와 초록색 피부 화려한 눈껍질 꽤나 커다보이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A-I-S-S 난 괴로운이 아냐 이상한 게 아냐 난 아들둑해 난 괴로운이 아냐 이상한 게 아냐 난 미었어 말했잖아 아아 새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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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은 널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대 맘속 작은 방에서 눈비빈 아침을 맞이하는 난 그 아주 조그만 기적을 나는 괴물이야 이상한 게 아니냐 나는 괴물이야 이상한 게 아니야 다른 그 자를 바랄 뿐이야 괴물이야 이상한 게 아니야 괴물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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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세날 이거 다 잘했는데 그냥 가사를 갑자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첫날도 틀렸는데 첫날은 미화 소리니까 괜찮아요 그렇구나 어떤 분이 첫날에 제일 좋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? 첫날이 제일 좋았죠?